안녕하세요. 바베트라피즈입니다. 오늘은 30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불태우는 전신 다이어트 운동 지옥맛을 준비했어요. 총 15동작, 45초 운동, 15초 휴식하며 두 세트 반복할게요. 지방 불태울 준비되셨나요?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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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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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all temas. tide 소개. 개 tanxa guer. 고뼤 bang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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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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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c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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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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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